이 영상은 영웅룡이라고 합니다. 이 상의인의 소리를... 상의처럼 들어보세요. 상의처럼 들어보세요. 여기 이 모니터를 보시면 탑 매치, 그러니까 스킬이 가장 높은, 베리 하이처럼 레벨의 매치가 여기 보여지네요. 오늘은 또 무슨 이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꺼져 있는데, 원래는 굉장히 높은 레벨의 매치가... 이렇게 이런 의미가 Untertitel한테 하자면, 그러면 아무도 segúnήσ 인생이 있을거예요. 네, 네, 네. 이렇게 유행은, 동그룹으로, 동그룹이 유행돼요, 아아... 이런 글씨티비, 테이티비드, 테이티비 때문에... 아, 원아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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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같은 피 아이스크림이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정돌문에, 뭘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동그룹 하고 응, 아, 암, 암, 암! 아, 암, 암, 암! 아, 암, 암, 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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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